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억 원 선을 돌파할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가 비트코인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직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비트코인 가격은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으나 이후 9월 초에는 7천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며 6개월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0.5%포인트 인하 조치 이후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상승세를 탔고 현재 9,300만 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주된 이유로 트럼프 트레이드를 꼽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직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의 정책에 수혜를 받을 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일부 베팅 사이트들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60%로 평가하며 이러한 예측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비판하며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해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이 이더리움 약 100만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그의 인기를 높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면 그의 경쟁자인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도 가상자산 시장의 친화적인 정책을 예고했지만 시장은 트럼프의 메시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이 더 규제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과 차별화되긴 했으나 트럼프의 급진적인 발언이 투자자들에게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관련 ETF로의 자금 유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이후 미국 내 비트코인 ETF에는 약 1.6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선이 임박함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한 소식이 전해지면 비트코인 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급격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박빙의 선거에서 후보 간 지지율 변동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